충청에, 충청에 의한 충청을 위한, 성한종 파문은 정말 충청으로 시작해서 충청으로 끝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성한종 회장은 충남 서산 출신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충남 청양 출신이고요. 여기에 반기문 사무총장, 성 회장이 이완구 총리가 사정을 하는 이유는 바로 반기문 총장과의 인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충북 충주 출신입니다. 이렇게 다들 충남 출신, 충북 출신,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인터뷰를 실제로 한 경향신문의 기자, 기자 역시도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충청도 출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이완구 총리, 성 회장 단독으로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완강하게 부인을 하다가 성 회장의 빈망록에서 20개월간 23번, 한 달에 한 번 꼴로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내 기억으로는 단독으로만 4번을 만났다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성 전 회장을 독대했던 사실이 기억나시나요? 네,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선거사무소에는 비서 내지는 조력자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한두 분이 하는 건 아니죠. 운전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어제 알아보니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못하고 계시고 또 한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면 말을 자꾸 바꿔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하는 내용의 오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큰 틀을 거짓말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오늘 4일째 계속 말을 뒤엉켜서 바꾸고 그러시는데 진솔해야 됩니다. 정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일을, 그런 것 같기도 보통 글쎄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인이라서 이 총리, 증거 나오면 목숨을 걸겠다. 기억이 안 난다. 큰 틀에서 거짓말 안 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 지금 충청인맥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충청도 말투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청도 분들, 충청도 사람들 그렇다면 다들 기억이 안 난다, 거짓말을 하는 거냐. 정말 살아남으려고 충청도에 먹칠을 하냐, 이렇게들 비난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진짜 듣는 충청인들,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